일본의 최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폐망으로 갈 것 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폐망 멸망의 길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폐망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나가노에서 4월 20일 오늘 오전 5시 48분경에 3.1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전원의 깊은 10km였으니까 16번째 군발 지진입니다. 제가 군발 지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 드렸죠? 군발 지진은 여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군발 지진이라는 것은 여진은 큰 지진이 한 번 터지고 나서 그 여파로 발생하는 지각변동의 부산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군발 지진이라는 것은 큰 지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일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에너지의 분출이 없이 꾸준히 일정한 규모의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가라 열도에서 지금 4월 9일 11시 3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감 지진만 230번 무감 지진도 계속 해가지고 600번 이상 나다가 4월 17일 하루 안 났고 그 다음에 18일, 19일 계속 나고 있죠. 군발 지진입니다. 나가노 역시 지금 벌써 16번째 16차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방송할 때 15차까지 기억을 하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노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죠. 교토대학교와 축구바대학교에서 나가노의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그 당시에 전후로 해가지고 상호연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을 일으킨 주범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얘가 나가노 군발 지진이에요. 근데 지금 16번이나 나왔어요. 며칠 사이에 나가노에서. 이번엔 중부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일본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얘기하는 지진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인포메이션 팩트.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5시 48분경에 나가노 중부에서 3.1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진원의 깊은 10km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은 군발 지진입니다. 이것것은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추가적인 어디서라는 인포메이션, 추가적인 얘기는 저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공식적인 오피셜한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KBS, MBC, SBS 같은 그런 기상청이라든지 그런 인포메이션은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항상 의미를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일본의 오염수를 저는 이미 몰래 방출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과거에 도마리 원전, 호카이도의 도마리 원전에서 30년간 3종 수소를 배출을 축소보고를 했어요. 방사능이 당연히 많이 배출됐겠죠. 호카이도 지금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몸이 안 좋겠죠 당연히 거기 건강이. 따라서 저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본이 이미 오염수를 방류 중에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거죠. 이 정도 방류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충분히 그러고 남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 아닙니까? 이제 이런거죠. 4월 19일 어저께 후쿠시마 오염수를 한 몇 리터를 방출해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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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데이터 어떤 어떠한 피해가 있고 어느 정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인 악의 축. 만약에 그게 맞다면 더더욱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그 자체가 악의 축 공공의 적인데 정말로 최고의 맥스 악의 축입니다. 맥스 악의 축 정말 공공의 적 진짜 맥스 최고의 정말 가장 나쁜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만약에 이미 몰래 방류하고 있다면 지금 일본 상태가 어때요? 그 니카이 도시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미년방송 어디죠? TBS인가? TBS에 출연해가지고 그 도쿄올림픽 개최를 중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팬데믹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런 중지하는 거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 왜냐면 지금 4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했으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국민들에게 세계의 80% 국가에 대해서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린다고 그랬죠. 그만큼 지금 국가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일본인들 대한민국으로 못 와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일본 니카이 도시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중지하겠다. 이유는 팬데믹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자기네들도 위험하다 이거예요. 해외에서 막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느 날에서 오겠으면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시아 다 올 거 아니에요. 미주자력에서 올 테고 그 사람들이 다 변종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중지할 수 있는 이런 마당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더더욱 일본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나라에 못 오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낙가노 중부에서 또 지금 4월 20일 오전에 지금 3.1 규모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한두 개예요. 일본 국민들은 지금 죽 정말 살고 싶어도 탈출하려야 탈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정말 일본을 위해서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금 스가 총리 스가 총리 4월 17일 오전 2시 40분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시작했죠. 정확하게 4월 17일 2시 4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찬에 거절당해가지고 20분 동안 햄버거만 딱 오찬 끝 그래서 그 하또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스가 요시로 요시대 총리한테 참 가련하다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랬어요. 저 만찬을 거절당했어요. 스가 총리가 저녁 만찬을 거절당했어요. 스가 총리가 딱 그냥 햄버거랑 함께 20분 정상장 끝 야 이건 정말 벌써 미국 대통령이 아는 걸 조바이든이 아 얘네 상대한 애들 아니야 딱 벌써 아는 거죠. 오죽했으면 오염수 쟤네들 분명히 또 오염수 어디 몰래 버리고 있지 않겠지 우리한테 또 인정해달라고 부탁하러 왔겠지 아우 상대하기 싫어 그래서 지금 저녁 만찬에 거절당하고 20분 햄버거 5천 야 난 세상에 정상회담에 미국까지 갔는데 20분 정상회담에 끝나 햄버거 하나 딱 주고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